한국국토정보공사 하나, 둘, 셋, 넷, 넷 넷까지 오늘 뒤로가 참 전시간이 네, 감사합니다 저는 고맙습니다 잘 안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야~! 3,2,4... 하나 둘 셋이 너희! 여까지 멈출 것 같아 둘 다 겨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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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3,2,3 고고 피싱을 타고 내 맘깔치 낚시를 또 나왔습니다. 지금 밖에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요. 프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카메라도 지금 우산을 받치고 있어요. 소리가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오늘 우천 관계로 마이크는 사용하지 않고 그냥 스피커로 녹음 되는 걸로 사용하려 합니다. 오늘 메맨텐냐 한번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메맨텐냐 오늘 메맨텐냐 오늘 메맨텐냐 오늘은 메맨텐냐 메맨텐냐 구급전 구메시 수면에서 입주로입니다. 수면에서 3미터 포인트를 서류도 앞으로 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배들 다 여기 와있어요. 아까 그 자리 보다 여기가 잘 나오는 모양입니다. 저희가 포인트에 도착하기 전에 보니까 한 마리씩 올라오고 있어요. 배에서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잘 나오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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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로요.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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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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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2. 4. 4. 5. 5. 5. 5. 5. 5. 6. 4. 쭉하고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 갑니다. 이렇게 저증사자 최고입니다. 하살족 호래기 폴락 하여튼 다 최고다. 내 마음 갈 집까지 또 입질하지 않네 또 입질하지 오 떨어졌다 오늘 지내 고고피싱 타고 고고피싱 타고 네만테니아 나왔습니다 네만깔치죠 지금 여기 위치는 수도 아니 수도가 아니고 소리도 넣자마자 바로 입질로 오네 네만텐냐 좋아요 넣으면 바로바로 입질로 오면 믿기는 요거 상세에서 입질로 오네 상세에서 입질로 오는데 탁탁 칩니다 지금 시집으로 빗진 상세에서 입질로 오고 시집으로 빗진 상세에서 입질로 오고 소리로 이게 정신이 일어났다 생각보다 나의 상세는 참을 수 없던 깊은 경향에 대한 상세에 다 먹었습니다. 멸치 뒤태어서 와이어드 방문이 얼마 안 있어서 모듈러리를 저하고 나면 뭐... 와... 두 개 엉켰는가 보다. 오... 뭐지 이거... 둘 다 입질이었어요. 잡았다. 다 먹었고... 다 먹었고... 다 먹었고... 다 먹었고... 네 끊겼어요 와 바로바로 막 오 사이즈 좋아졌다 오 사이즈 좋아졌다 오 오늘 잡은 쪽이 제일 큽니다 가만있어요 오 가만있어요 오늘 잡은 쪽이 제일 큽니다 여기 보면은 요거 요거 하나 보여 드릴게요 아 방금 이게 와이어 제가 산 찍어갑니다 링 아 예예 가만있어요 산 찍어갑니다 링 링에 아 링이란데요 와이어를 감다보면 링이 생기잖아요 이게 이빨에 이렇게 걸려 있었어요 배가 돈이니까는 라인이 계속 이쪽으로 갑니다 낚시잼이 왔습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눈으로 보고 와아 좋아 좋아 요 사이즈 괜찮네요 재미없는 재방송 이야 이거 뭐지 와 오우 진짜 깨난게 힘을 쓰노 재미없는 재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고 영상 편집해서 올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천사 interesante